제 11장 모든 사람을 중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힘이 클 것이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오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할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치길 것이오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래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오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런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오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오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모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자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찬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전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오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하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오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오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므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미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들이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심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구와 마병과 많은 대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고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모압과 암문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국당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국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 즉 다른 두 사람에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치하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들이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제 105편 여왁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사계의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지져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헤아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화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적으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혜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화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화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화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셔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화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니라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화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화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여화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미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시미로다 할렐루야